아... 또 났어 또... 얼굴에 계속 뭐가 나네... 깨끗하게 씻어야지 안 나지... 와... 나 진짜 깨끗하게 씻거든? 알지도 못하는데... 모공이 막혀 있으니까 나는 거지... 잘 씻는데... 어차피도 않았으면... 아 참... 나... 어? 그렇게 말하는 남반장... 너도 여드름 났네? 이건 피곤해서 나는 거임... 피곤해서... 뭐야... 자기도 잘 안 씻으면서... 렝! 반장 형아 어디가? 응 태권도가... 우와! 형아 이제 사범님 되려고? 형 태권도 3단이잖아! 어... 형 그냥 계속 하는 거야... 몇 년 해야 3단 딸 수 있는 거야 형아? 한... 6년? 형 간다! 응 형아 이제 태권도장에서 만나! 그래... 반장 형아 이따봐! 뿡뿡! 어? 형아 뭐 놓고 갔나? 요 왔어 비키? 뭐... 반장이? 어! 찰라 누나다! 리온 너 정말 웃기다! 어? 찰라야 왔어? 우와! 예! 응 무슨 고민 있어!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! 응! 요즘 사춘기라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! 그때는 원래 그렇대! 텔라야! 너는 사춘기 안 왔어? 응! 나는 아직 안 온 거구나! 지나간 거 같아! 자! 우와! 그냥 지나간 거면 진짜 불었다! 축복이야 축복! 축복!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! 비키! 응! 고마워 텔라야! 여드름 때문에 힘들 땐 피부관리샵 놀이하면 스트레스 풀리는데 우와! 그게 뭐야? 피부관리샵? 피부케어 하는 놀이 장난감이야! 같이 자리 만족하면서 놀아볼래? 좋아! 재밌겠다! 아마스아님! 피부가 무슨 일이에요? 아 제가 얼굴을 깨끗이 씻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여드름이 계속 많이 나는 거예요 아휴 제가 잘 짜드릴게요 따끔 아 아프시죠? 네 많이 아픈 따끔 오우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다 저희가 제모관리도 있어요 털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시원해요 뭔가 정말 시원하실 것 같아요 인중에 있는 수염도 다 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한결 피부가 좋아졌어요 진짜 피부가 좋아졌지만 관리는 지금부터예요 스킨케어가 가장 중요해요 스킨을 잘 발라준 다음 이건 세럼 이건 세럼이에요 피부가 하얘지는 미백 효과가 있답니다 와 정말요? 저희 피부 하얘지고 싶은데 이걸 꾸준히 바르시면 피부가 하얘져요 피부가 하얘져요 또 여기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저희 맘에 특별 서비스 특별 서비스? 거품 서비스예요 이렇게 거품을 내서 얼굴에 올려드리면 거품이 모공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우와 벌써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엄청 깨끗해지셨어요 우와 뭔가 개운한 느낌까지 들어요 맞아요 관리 받고 나면 개운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케어는 통과하지 않아요 이 귀여운 시나모로 아이패치를 이용해서 눈가 밑에 다크서클과 주름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석고팩도 해드릴 거예요 우와 슬라임 같아요 재밌어 보여요 네 재밌어요 얼굴에 올려주면 이제 진짜 예뻐지실 거예요 와 정말 좋아요 이건 키위 아이패치예요 키위에 있는 비타민 성분이 눈가에 주름과 미백 효과를 해결해 준다고요 이건 코코넛을 바른 립 패치예요 입술에도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제가 떼어드릴게요 우와 진짜 반짝반짝 예뻐졌어요 어 근데 뭐 하세요? 어 재밌어서 그만 네 이제 관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샵에서는 이렇게 메이크업 서비스까지 있어요 원래 20만 엉덩이 메이크업 서비스인데 저희가 공짜로 오늘 무료로 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마스카라도 이렇게 해주고 또 예쁜 색상의 립도 발라드릴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어때요? 마음에 드시죠? 우와 재밌다 나도 이렇게 피부 좋아지고 싶다 피부 좋아지고 싶으면 세안을 잘하면 된대 나 세안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데는 꼼꼼하게 안 씻게 되지? 그런가? 꼼꼼하게 씻는 것 같이 느껴져도 더 꼼꼼하게 씻어야 된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래 오늘부터 꼼꼼하게 씻어볼게 다이소에 거품내는 컵 있거든 거품내는 컵? 응 그걸로 클렌저 거품을 왕 많이 내서 거품이 모공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어준대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대 오 진짜?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게 야 오박퀸 어? 나 안 뱀자? 어? 텔러드 좋네 야 이거 뭐야? 어이 잔물이야 오다 주웠다 뭐야 이게? 클렌저? 어 여드름에 좋대 너 써라 남반장 고마워 네? 너무 달아서 당뇨 오겠다 뭐야 남반장 소이터네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품기 천원 주고 샀어요 우와 이걸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여드름은 없애볼게요 자 자 머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화장을 좀 지울게요 우와 화장을 다 지었으면 이 안에 물을 부어줄건데 여기 물선까지 부어줄게요 박지 제거할 때 좋대요 넣었으면 넣고 20번 펌핑해줍니다 오 오 벌써 이렇게 생겼죠? 오 쫀쫀한 거품이 생겼어요 오 안돼 맞았다 오 이렇게 쫀득한 거품이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이용할 건데 일단 얼굴에 물을 붙일게요 얼굴에 물을 붙였으면 이 쫀쫀한 거품을 얼굴에 붙입니다 이제 20번 꼼꼼하게 엄청 꼼꼼하게 문질러줄거에요 눈썹 사이 눈썹 콧볼 눈썹 살살 잘해줄거 짠 이렇게 잘해줬으면 어푸어푸 씻어볼게요 거의 30번 정도 어푸어푸 해줘야돼요 아 뭐야 아 눈 버렸네 눈 버렸어 왜왜왜 내 쇠 머리 뭐 어때서 여름이나 여름 남양특집 시작하네 케케케 둘이 똑같이 생겼네 형 형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 뿡뿡 괜히 난리야 씻으니까 귀엽네 뭐 뿡 뭐하러 그럼 화장으로 온다 했냐 그냥 선크림을 바르고 다녀 응 용기 내서 그래볼게 그래 얼굴 잘 가리고 다니고 남들한테 피해에 끼치지 않게 우유 남반장 쫘 오늘도 신나게 피부관리하기 대성공 뿡뿡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 산다 나